오늘 밤에 노래가 좋네 이거 친구기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네 너랑 끝뿐서 둘이 숙냥을 할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밤이 무서워 난 내게 웃음 내 곁에 좀 더 굴러 내 중독에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는 그 순간이 행복할거야 나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매태를 날면서 할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네 나랑 끝뿐서 둘이 숙냥을 할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네 오늘 밤에 metro 웃음 시원의 길러 야 막내야, 사랑하고 이봐 가지고 돈을 봐라 사랑하라 우리들이 영원하도록 사랑해 내 죄를 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랑 둘이서 둘이서 준비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랑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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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부르지 않게 해, 치워 나랑 같이 만나야지만 같이 만나야지만, 부르마, 부르마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손을 해, 부르지 않나 아 아 으 으 으 야 너 막내 아직 아직 하냐 야 너 빨리 빨리 해 어 아직 조준 동네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한국 더 하자 어 잘못된 만나 그 갱고 뭐해 이야 아니 그 아니 그거 한번 불러버리면 나 지금 여기 개고프면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거는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보고 난 다음에 할게 내가 지금 숨이 차서 그래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래 좀 있어봐봐 자 그러면 한국 됐냐 또 pp 반문하자 그러면 pp 반문하고 그리고 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잘못된 만나 뵈줄게 오늘 안 바쁘지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사람인지라 그러면 원래 그래 빨리빨리 생각은 하지마 어 원래 그러면은 좀 지긋하게 있는 면대 있어야 되는거지 아이고 그래 그럼 다 해놨냐 나 비비고 한번 가자 자 다시 한번 더 차려 가슴 바치고 경매 경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니 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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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 나와 함께 친구 추원도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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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 엉덩이 비비고 어깨를 비비고 거친 방울 모두 함께 불려 불려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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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신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언니 오빠 모두 함께 불려 불려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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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우리 막내 잘하네 막내가 될 수 있는데도 빨리 빨리 움직이주면 안될까? 만약에 한정도 손 넘어가 일곱 직장이네 지금 행복한 희망이 슬픔을 던져버려 지친 하루 힘겨우는 어둠가 날려버려 엉덩이 비비고 어깨를 비비고 거친 방울 모두 함께 불려 불려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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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신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어둠 오빠 모두 함께 불려 불려 부려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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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신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신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반갑다 차례! 문 닫히고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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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거친 밤을 모두 함께 부며 부며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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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만 진하게 비비고 날 따라 비비고 어린이 오빠 모두 함께 부며 부며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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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만 우리 막내 어디 갔냐? 야 이제 막내야 그만 팔고 들어와 진짜로 비비고 다시 한 번 차례! 접합시다 좋네 어깨를 들어갈게요 그래도 그래도 몇 사람은 아직 안 까먹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오지마 나오지 말고 나 쫌 까먹고 있다가 너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자 그래 아 이것도 있구나 왜 그래 아 고마워 아 진짜 물 좋네 얼굴 이쁘고 얘네들 길고 아이 그래도 이쁜아 개인적인 건데 궁금해서 그래 시집은 갔어 안 갔어? 안 갔어? 시집 갔냐고 시집은 아 갔어? 애인은 있어? 없어? 아이 요즘에 불륜법도 피디가 됐는데 그 애인 없으면 어디 가면 바보솀이 되고 그래 어 죄송한 아이 그 얼굴에 아 그 몸매 애인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잉? 죄송한 나 정도도 애인은 있다 시집은 못가서 그렇지만 자 그러면 너무 더워서 그래잉? 자 지금부터 이제 미니스 갔듯이 한번 보고 바로바로 이제 계속해서 바로 이제 어 저 연구들 뿐 이어서 한번 갈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된다? 그렇지 박수라도 좀 쳐주고 그래 나 지금 힘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그래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준비됐냐? 가자 다 같이 뮤직 큐 뒤에 어 어 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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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해달라고 아 나 진짜 동네가 동네가 아니 저 뒤에 수맥이 흘러는가봐 저 별로 안 좋은거 같네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뮤직 큐 가자 하 하 하 하 하 하 좋다 고맙다 하 하 나 하 하 하 잘한다, 잘한다... 나 아파! 나 불구하고 있잖아... 아이! 집에서 사랑이랑... 사랑이 너무 뜨기... 에헤이! 에헤이! 빨리... 아아... 아아.... 아아...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알아야 사 Ur 아 으 아 아 아 아 efter 아 아 으 아 하나 붙어갖고 뒤에 지포동돼서 나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붙어갖고 쭉 내가 그렇지 많이 보지 봤니? 진동을 안아 그냥 파정 못해 가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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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편지 말고 이길 편지 말고 이길은 내 인격이야 가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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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절동돼가 물이 좋으니까 인절동돼 부터 먼저 갈게 자 박수와 함성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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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맨날 휴만 날씨 잡아 이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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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번 더 가려 좋다 이 말 sack 억은 목락 안게 거리는 링이 링이 아는데 아 링이 아 링이 링이네 아 링이 링이 지금 날씨 이대로 피드로 가나싶으니 다시 한 번도 참 예쁘지 진작 이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직구석이 또 굴러가는 것 같네 아이고 자국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가까워 했는지 어머 어머 웬일이래 웬일이래 근데 지금 아니 총 어머 고마워 꼭 받을 거 혹시나 혹시나 맞추고 싶은 부위 있냐 한번만 맞춰 108자가 이랬지 뭐 아니 나 지금부터 시작인데 나는 지금부터 발동이 걸려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어 다음부터는 창봉이 적어나라 인천 소고 연희동 있잖아 그래가 별 다섯 개를 대나 그것도 빨간 걸로 그래가 여기 들어오면 절단 난다고 108만 예로 어 그래 안했지 그렇게 아니 어쩔 수가 없네 우리는 지금 한 새벽 2시 아니면 3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는 공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워낙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온데요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더 뭐하네 예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행사를 한다고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약간